1,2,3,4,1,2,3,4 너 그래 너 요새 너 조금 이상해졌어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심각하고 고민이 생겼니 고춧가루 irt 거고 싶던 이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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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행료 사실은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어쩌다 오늘에 여기까지 알 수 없는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비둥사 플러스 ING LOV를 붙여보면 사랑인 것 같고 내 굿바이 를 붙여보면 헤어질 것 같아서 ING Just ING 내 맘은 아직 ING 음료 어떤 가을 positive 어떨지? 이젠